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두 절 가집시다 여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담아에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의 거루터기라는 지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사회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유명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요한 칼빈이 영국 왕 에드워드 6세가 적위했을 때와 또 그 뒤를 이어서 에레베스 1세가 적위했을 때 자기의 이사야서의 주석을 이사야서를 주석한 그 책을 헌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수도 예루살렘 그것도 왕궁에서 주로 왕궁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야 하는지 정치적 메시지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격동하는 국제정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사야의 가르침 이것을 따라서 유다를 위기에서 구했던 히스기아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왕들에게 헌정을 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이렇게 격동하는 시대의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과 기술 첨담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예측을 못할 정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더불어 이 세상 문화도 심각하게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완전 인간 중심의 뉘에이지 문화로 지금 확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조금만 방심을 하면 이것이 뉘에이지인지 뭔지 알지 모르고 당해버리는 시대 사실 나이가 든 분들은 이런 문화하고는 좀 떨어져 살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지만 젊은 사람들은 우리 중등부 심각합니다 그런데 자라고 있는 후대들 이 영향을요 지금 적시로 받고 있는 이 소셜미디어 인터넷 문화가 유아들에게까지 그렇게 뻗쳐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식당에 식사를 가족이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데려가면 애들 아기들 데려가잖아요 애기들 데려가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애기가 막 울고 보채니까 교대로 남편이 먼저 보든지 아내가 엄마가 먼저 보든지 먼저 보고 한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 교대로 이렇게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막 보채니까 교대로 밥을 먹었다니까 애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어느 정도냐 요즘은요 전부 다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 영상이 있어요 애가 딱 두고 영상 딱 찾으면 우는 거 없어 우는 거 없어 우는 거 없어요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좋아가지고 요즘 애들도 그래요 뭐 보채이 있는 거 없어요 영상 그 지인들 만난 거 주면 그냥 가만히 그런데 그런데 그 보고 있는 그 내용물을 점검해 보았냐는 얘기 애기가 보고 있는 그 내용물이 뭐냐는 얘기예요 아주 인기가 있는 그 프로그램 내용물을 그 내용 자체가 뭐냐는 얘기예요 애기들 있는 그 유치원 애들 있는 그 이제 학교들 초등학생들 어린 것들에게 좋아서 보는 그 내용물 그 내용물이 거의 다가다 겸허하게 뉘에이지입니다 인간정신 이 뉘에이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내용이 거의 다 담겨져 있어요 부모도 확인도 안 해요 봐도 몰라요 여러분처럼 뉘에이지인지 인본주의인지 영적인지 이건 단어라도 알지만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여기 이 프로그램에 이 뉘에이지에 물들어 버리면 교회 와가지고 뭐 하는데 영상 이런 거 보면 시시해서 관심이 없어요 시시해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요즘은요 딥페이크 범죄 아시지요 딥페이크는 얼굴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음란물로 그렇게 만드는 범죄이잖아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어있다니까요 특별히 10대들 우리 중등부지요 이 10대들 딥페이크 범죄 이게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범죄가 있거냐물로 자꾸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중학생들이 딥페이크를 만든대요 그냥 호기심에 그러니까 심각하죠 친구들 뭐 서울대 안의 서울대생이 서울대 안의 여자들 다 딥페이크 다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10대 아들은 공포 질려가지고 지가 언제 피해자 될지 모르니까 SNS 계정을 삭제해버리고 카톡의 프로필 자기 얼굴 사진 다 삭제해버린대요 앞으로 후대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변화무상합니다 정말로 위험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영적 싸움을 실제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싸움도 싸워야 자꾸 싸워야 잘하는 거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영적 싸움을 잘하는 거요 갈수록 사탄의 전략은 겨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완벽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세 단어 그게 뭐냐 그리스도 공동체 이 세 단어예요 그리스도 잡아요 그리스도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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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공동체 중도부 공동체 공동체 안이 중요합니다 이 속에 포럼하면서 이 속에 함께 기도하고 이 속에서 자라는 거 이 공동체 랩런트라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언약 잡은 처우의 마지막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이 시대 그루터기다 신앙의 시작과 이 마지막 다시 말하면 기초 기초이고 전부 전부가 그리스도 공동체 랩런트 자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각인 부딪혀지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스카이 아토홀에 수고하는 우리 노장론이 왜 6분 봤어요 6분인데 한 분은 미화 관리하는 분 한 분이 아니라 싹 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어요 전부 대상자들이요 다 전부 대상자들에게 그걸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짧은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교회 다니까 다 모르니까 목사 아들 몰라요 목사 아들이 있다는데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으로 각인 불이 체질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선이에요 나 예원교에 다니다 예원교에 다니다 눈썹 하나 까딱 합니다 귀신이 답 났냐 안 났냐 결론 났냐 안 났냐 이겁니다 지금 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성도들은 공동체 공동체 유니티 원리스 이 정신병자들은 절대 원리스가 안됩니다 정신병동에 가면 대목 같은 거 없어요 정신병동에 절대 하나가 안되기 때문에 각자 놀기 때문에 하나가 안되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워요 원리스 사단은요 교회가 원리스 되지 못하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유니티 안되게 만들어 자꾸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찢어놓는다니까요 사단 이 부분 저 부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사단의 하나 줄때 우리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 될까 너희도 힘써 하나가 되라 힘써 지키라 원리스 그래야 뭐요 이사들려라 5천조 보험할 수 있는 은약적 도전하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활동하고 근데 뭘 무슨 세계보험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랩런트가 뭡니까 랩런트 2, 3, 7 지우 서미스로 세워야 돼요 2, 3, 7 지우 서미스로 세워야 돼요 세우느냐 뭐 세우느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좌우됩니다 미래 아이들 우리 미래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느냐 못하느냐 존재하느냐 못하느냐 교회 문 닫느냐 안 닫느냐 유럽처럼 다 없어져요 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랩런트 위원회는요 랩런트 위원회는 정말 거기 중직자들 특별히 교육자들 목숨 걸어야 돼요 영적 기각변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중등부가 지금 보세요 중등부 적용 숫자 아닙니다 근데 이거 안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죠 하나님 중등부 출석을 오백명 지켜주옵사사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요 하면서 딱 교회가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진 게 이천명 될 때입니다 이천명이 출석하니까 시스템이 하나씩 서서 갇혀지기 시작하더라고 그전에는 안 돼 하루살이야 그냥 이따가 없어져 이따가 없어져 짜보 그러더니 쫙 서더라니까 이천명 이천명 삼천명 되니까 쫙 저절로 다 같이 가죠 그리고 교회가요 기관부서들이 제대로 될라 그러면 오백명은 넘어져야 돼요 그러면 저들로 됩니다 쫙 저들로 되게 되어있어요 원리스만 되면 돼요 사단이 갈란 놀러 예를 들이지만 제가 계속하면서 백명 먹기 힘들더라고 백명 세과장으로 시작했는데요 백명 되기 힘들어 이상하되 이백명 되기 힘들어 삼백명 될 때는 막 해산의 고통이야 해산의 고통 알시겠어요 이 마디 마치 대나무가 자라면서 그 마디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복원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오백명 될 때 피특이 700명 800명 1000명 되는 1000자 찍는데 으악 싸움을 영적 처절한 싸움 어디 안 했어요 뭐 밖에서 뭐 교회 건드립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놈 저놈들이 이 인간체 인간들이 영적 싸움 싸움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영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우리 미래가 랩런트들이에요 랩런트 위원회 위원장 내년에는 좀 강화할 거예요 진짜 행식 외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무능 자체를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목숨 생을 걸지 않으면 걸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내가 죽어야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썩어져요 죽어야 열매맺는다 내가 죽어야 그 기관 살아나요 아시겠어요 내가 빨빨리 살아가지고 누구를 살려냅니까 내가 확 죽어버려야 돼 그 기관에 죽어야 돼 그래야 구역도 살아 구역 그냥 죽어야 구역 살아요 기관 부서 죽어 내가 죽어야 그래 30억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느라 무슨 갈등이 있고 무엇이 살아있다는 증거이 그게 죽어야 돼 갈래당이 이상임찰 십자가 내가 못 박혔다 나는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미래가 랩런트인데 이 은약적 보금운동 운동의 키 보금운동 우리 보금운동 보금운동 하는데 보금운동 키가 랩런트예요 오늘 본문인 이사회 6장에 보면 랩런트에 대한 본질적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거루터기라고 번역을 대했는데 랩런트가 미래를 살리는 핵심용어 핵심용어 우리가 이 랩런트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1세대들이 기도하면서 의원신해서 이렇게 시켜 세워놨잖아요 세워놨잖아요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일을 끝납니까 정말 제가요 하나님 기도하는 뭔지 아세요 랩런트 센터 랩런트 센터 다민족 센터 그래서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저쪽에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볼 세팅 끝이 2,3천대라고 5천조 보험할 수 있는 랩런트들의 방이 다 정해졌다 그들이 와서 쉴 곳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남겨주고 가야 돼요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하나님께 남겨드리고 가야 돼요 영원한 성도들 어둠의 땅을 뜯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시대에 이 땅이 거루터기로 해서 그리스도 절대 망대 세우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회 욕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사야를 이사야를 시대의 변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열 번째 왕이었던 우시아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우시아는 우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냐 제2의 솔로몬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었고 솔로몬 이후에 기울어져 있던 유다를 다시 중국시킨 왕이에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가 교만해져서 참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양을 자기가 직접 하려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문등병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문등병자가 되니까 별공으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격리 그 대신에 아들 요담이 통질하게 됐는데 요담이 지도력이 신통질 안했어요 결국은 병에 걸렸던 우시아가 회복되지 못하고 문등병자로 죽었어요 백성들이 52년간 다세려 왔던 우시아가 죽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전전건건을 그렇게 하고 있을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전해 나간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죽게 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쓰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러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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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사야는요 성전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환상이 이 환상이 보게 되었어요 높은 보좌에 앉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스랍이라 부르는 이 천사들이 둘러서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남들은 절망으로 보고 좌절과 포기 상태였을 때 이사야는 지금 이걸 본 거예요 능력과 근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와 절망가운 환경인데 이것이 뭡니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절망하는데 전부 다 안된다는데 다 망했다는데 다들 포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이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의 전으로 가야 돼요 이사야처럼 교회로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의 전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성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10편 121편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에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구약의 여호와는 정부 예수님 신약의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여호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호와 여호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예언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그때의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이 엄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어섬으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특별히 자신의 여러 지체 중에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애통을 하지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적 개념으로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의 뜻은 말을 말해요 말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말이 속에 있으면 생각이고 이들은요 이사야 사람들은 말이 내 속에 있으면 생각이고 그 입을 통해 나오면 말이고 또 움직이면 행동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외친 입술이 부정하다 이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죄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죄의 고백 내 입술이 잘못되었다 이때 한 천사가 재단의 숙불을 그 입에 갖다 대면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를 하지요 죄의 삶을 받는 게 뭐냐 죄의 삶을 받았다 일시적인 것입니까 단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 여기서 성경에서 죄의 삶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받았던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너 상식의 3장의 문제로부터 완전 자야먹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발팔이 마련되었다 저인 상태로는 하나의 미를 못하지요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과거가 복잡해서 그래가지고는 수의 못받지요 해결되어야지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면 해결해야지요 이사야처럼 회개해야지요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요 이렇게 죄의 삶의 축복을 받은 이사야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마지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리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지체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리소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영적 자세예요 이것이 이렇다 해야 돼요 나를 쓸 수 없어서 구원해 주신 금에도 감사한데 나를 사용하시겠다 아니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하면서 즉시로 순종해야 한다 즉시로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저의 종을 통하여 저 못합니다 간도 크다 간도 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아서 다 했습니다 알아서 지시하지 않은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교회사 직부를 주는데 저는 이래 저래서 못합니다 보통 간끈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직부를 주었는데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 크리스찬 칼 힐티라는 분이 인간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새겼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목적에 새겼다고 작정한 그 작정을 깨닫는 날 깨닫는 날 최고의 날이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답이 다 난 사람들이에요 다 나비 났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신앙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 다 났어요 원넷을 이루어서 뭐요? 우리 소원이 뭐요? 이삼천녀를 5천종 보호마 아맨? 답 났어요 우리는 다 답 났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삼천녀를 5천종종종이에요 가든지 보내든지 아맨? 행팬되면 가고 행팬되면 기도하면서 이삼천녀를 5천종 보호마 시켜줘요 매일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지구가 한 바퀴가 뭐예요?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구하자는 거 다 주신다니까요 이걸 위해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사대 장막터잖아요 스타트만 2025 교회 지역 237 홀력 사대 장막터 넓혀가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거 그게 237이에요 맡겨온 직분에 우리가 완전 하나 된 원리스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사대 장막터를 빌어가라고 시대적 사명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게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셨다 대표적으로 승인받는 이 응답을 주셨다 이 축복 누리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시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사야에게 잘 설명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에 박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큰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이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를 볼 때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귀가 막혀서 눈이 어두워서 네가 아무리 말해도 못 들을 거야 못 알아들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피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피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피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사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투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루관시가 이 땅에 거루투기가 되니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폐역한 유다 백신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 성읍들은 황피해지고 엄청난 재난 속에 마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투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유다에도 거루관시가 남게 될 것이다 탐문에서도 거루관시가 있다 남는 자가 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소망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밤에 하나의 변화와 예배하며 언약 잡겠다고 말씀 잡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창식의 3장의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거루관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루터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요 결국 소망이 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한 방울 다운 이 나라 반쪽으로 돼가지고 70년 동안 전쟁 준비하고 있는 이 나라 어떻게 세계 경제 대국 시비가 됩니까 어떻게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냐고요 GDP가 넘어섰습니다 일본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전 세계가 한국 음식까지 한국 노래까지 한국의 이 문화까지 우리 노효진 장롬그라다가 의료기술 이 뭡니까 이 피부관리한 기계도 한국에서 인정받으면 다 인정한대요 한국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이야 왜 이럴는지 아세요 여러분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보고 뭘 보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거예요 뭘 보고 북한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아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못 죽어서 있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 못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먹기 너무 많아서 안 먹기로 작정했어요 저도 안 먹습니다 저녁을 안 먹습니다 아예 음료수 한 잔 짜고 끝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냔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남은 자 이 삶들 때문에 하나님이 2, 3, 7 나라 5천 종족 세계범화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삶들 때문에 이 나라를 제사형 나라로 쓰신다 아멘 그 밖에 답이 없어요 상세기 3장 이 험악한 세상 그루과시 은약을 붙잡은 이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상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처절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거를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신 것처럼 은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결국은 결국은 승리가 보장돼 있다 화마가 확 휩쓸고 간 산이라도 불이 확 다 태워버렸는데 시커맣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냈듯이 곳곳에 부릇부릇 새순이 도단하고 다시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얼음송에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은약 잡고 있으면 은약 붙잡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된 소망이 이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마틴 오드존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맹백하게 세상과 구별이 될 때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끌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결국은 교회의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다하게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해야 돼요 저는 오늘 또 우리 스카이 아톨에 온 직원들한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지역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쓰는데 나는 이 구본당이 이 스카이 아톨로 하자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하자 해서 하나의 음색을 듣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방인의 떨이 되고 수많은 강수 국민들이 와서 올해만 해도 올해만 해도 지금 이달까지 오늘까지 5만 명 4만 명이 왔다 갔다 우리 아톨에 4만 명이 왔다 갔다 교회 안에 있는 아톨에 교회인 줄 알잖아 교회 엘리베트하고 다 교회 안에 있는 아톨에 그렇게 이방인의 떨이 아이들의 떨이 돼요 전도 용으로 사용할 줄 몰랐다 정말 놀랬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가지고 이렇게 헌신해 주신 너무 감사하다 놀랄 정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강수 강수 흥민들이 끌어옵니까 우리가 지금 물론 복지관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서기 어르신도 강수 다 옵니다 한 천명 옵니다 전도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교회를 미워할래 미워할 수가 없어요 교회 적기를 모여가지고 맨날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동네사람 싫어하지 동네사람들 모셔가지고 식사도 이제 5분에 그릇을 천 그릇 국수 준비한대요 천 그릇 삼천 그릇 그릇을 삼천 그릇 국수 준비한대요 그리 다 마당까지 참 오신 전부 국수 다 돼요 영정사진 다 찍어주고 그걸 대접을 하면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어디 오라 할 수 없잖아요 이 아토군에 와서 공연해 주니까 오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야 하나님이 참 우리 영교를 정말 니나 능력이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구나 우리 전부 전문교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막 그 분야별로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하시는 교회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다하면요 복음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우리 영교를 굉장히 칭찬한대요 엄청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복음 향기를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에 임재하는 내 자신이 내 하나가 교회라고 믿어야 돼요 내가 예원교회는 공동체고 건물이고 내가 교회 내가 성령이 임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예요 같이 봅시다 나는 성령이 임재해 있는 교회다 내가 교회라니까 내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이 땅에 남겨진 거루관 시라니까요 그 거루터기 그 거루터기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영향을 펴나가는 그리고 세상에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신 창조적 소수예요 아무도 합시다 나는 창조적 소수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멘 내가 없으면 직장 보고만 안 돼 내가 없으면 이 가정 보고만 안 돼 내가 없으면 이 지역 못 살려 내가 없으면 저 나라 못 살려 내가 살려야 돼 아멘 그래서 한 나라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다 제 입이 뽑았잖아요 뽑아놓고 잊어버렸습니까 대륙별로 모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임 기도하여 참여하면 돼 참여 거기에 살리는 거예요 아멘 참여해서 관심 가지고 참여해서 장조적 소수니까 장조적 소수 영적으로요 여러분의 희소가치가 매우 높은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은약 잡은 자 복음 깨달은 자 거루관시 이 땅의 거루터기 소수입니다 소수 천의 하나 만의 하나예요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소수 그 거루터기에게 나에게 마귀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사탄은요 자살하고 살인하고 사탄은요 죽이는 일만 해요 망가뜨린 일만 해요 교회 와서도 먹고 사는 한국교회 보세요 먹고 사는 거 자리사움 내 소름 가지고 바울이 배설물을 버린 거 그거 가지고 그거 찾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니 교회가 예수 향기가 납니까 배설물 냄새가 났죠 우리 예원교회는 여러분은 남은 자들입니다 거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지역민족 세계보험을 위해서 승인받는 거룩한 시들이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현론입니다 요즘 의료 공백이 반 년 넘게 지속되면서 그야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현상이 생겼잖아요 응급실 뺑뺑이 응급뺑이란 말은요 응급 환자가 치료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이 구급차에 머물고 있는 골든타임 시간 이거 놓치는 거 뺑뺑이 안 받아줘 어제도 그러죠 어제도 대학생이 대학교에서 쓰러졌는데 응급 실차 안 받아줘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죠 사직한 전공의들은 대신해서 전문의들이 지금까지 경무에 시달려왔는데 이들이 체력적으로 함께하시니까 군의관들이 군의관들이 와보니까 할 수가 다 돌아가 상황이 안 돼 도대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이 대통령 무슨 고집 무슨 똥 고집을 가지는 무슨 계산한지 도대체 대통령과 참모들 말이요 비서들 어떻게 현실을 그려면 모르고 달라면서 왔습니까 현실을 알아 현실 현실 이론적으로 됩니까 실제로 현실을 봐야지 그거를 대통령이 바로 알려줘야지 의료계획은 필요합니다 의사가 부족해요 그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하려고 하려고 아무도 못했습니다 하도 이 의료계획은 딱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담보를 하니까 못했는데 이걸 건드리는 이걸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누어서 좀 더 세밀하게 더 계획을 짰어야지 무조건 이창량 그런 식으로 때려보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군의관 옵니까 와가 다 돌아가는데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불안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 안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하느냐 지금 현장에 말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불신용원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서 언급실 뺑뺑이 돌고 있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뭐 SNS 들어보고 답이 안나 본인 죽어맞이야 영적으로 죽겠는데 SOS를 치고 있는데 답을 주는 교회가 없어요 답을 주는 전도자가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거루터기 참 소망을 주는 구원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의 답을 찾아버리더라 버스 가서 만나는데 병원에서 만나는데 아니 은행에서 만나는데 길가다 줄서가 만나는데 언제 두 분도 만나겠어요 또 지인들 일가 친척들 여러분 친구들 맨날 만나는 사람들 맨날 여러분 점포 찾아오는 손님들 노는 입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된다니까요 왜 열두 가지 지향에 빠져있잖아 열두 가지 지향에 지금 아멘 불신자들 열두 가지 지향에 빠져있다니까 알지도 못하고 고생한다니까요 답답하면 점점이 찾아가고 점점이 그 답이 정상입니까 본인도 죽을 마신대 이거를 해결해주는 파수군이 되기하여 조합사사 이 지향을 막는 파수군이 되기하여 조합사사 양자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거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하고 현장에 장마타를 펴나가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